자, 중2, 구미중 미래인 교재 8과 본문 심화 시작하겠습니다. 1대1, 시작!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이게 본문의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첫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말이죠.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말이죠.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말이죠.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말이죠. 잠깐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지? 오케이, 그래서 테이크의 형태가 테이크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주어가 단수고, 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네, 시제여서. 왜 현재 시제냐고요? 맨, 어, 그, 팩트여서. 오케이,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cold. The ID 타로즈 트레일 슬레드 독레이스. 오케이, 그래서. 자, 두 번, 한 번 더 읽는데 멀티되면 멀티 골라서 읽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cold. The ID 타로즈 트레일 슬레드 독레이스.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인칭 대명사로서 왔던 얘기고, 모델이 왔죠? The big is... The world's biggest... The world's biggest... The world's biggest... The world's biggest...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계속 팩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시제가 언젠가 바뀌고, 이런 것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세 번째 먼저. The world's biggest. Around... 80... BTS... 250... 20... 20. 12. 12 12 나중에 듣기 쉬워 어떡할라고 어머니한테 듣기 시험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숫자 나올 때마다 소리 내는 듣기 시험을 내가 뭐 난 잘해줄 수 있지만 하는 건 너라 그랬어 12 12 12 16 독스 테이크 테이크 파트 인 디스플레이스 에이 그래서 멀티 되는 거 있음 멀티 골라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어 라운드 에이티드 팀스 오브 12 은 투 식스틴 독스 테이크 파트 인 디스 레이스 에이 에이 혹시 멀티 되지 않나요 어바우 예 테이크 파트 인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콜 4발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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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인데스 레이스 또 필요시어 하는거 그 파 파트 시스페이트 인 파트 파트 시스페이트 인 파트 시스페이트 인 중 3 올라가 중 2 말부터 알고 있어야 될 표현입니다 당연한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넌 네, 뭐 얘기할텐데 각 팀의 각 팀의 각 팀의 각 팀의 1,800 1,8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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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개 그 다음에 뭐뭐해야만한다는 표현 의복표현 해수크벌 말고 또 해수크벌 대신할 수 있는건 해수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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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웨스트 커버 다리에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고 음 해수 투 커버의 뜻이 뭐야? 해수 투 커버 오버 원 따저네 헌드롤 킬로미러를 가면 이 뜻이야 그 약 1800 킬로미터를 가야한다 음 그러니까 뭐 해수 투 커버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해수 투 고 내가 얘 때문에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하고 있겠지 똥깡아지야 슈드 슈드 슈드는 어트하고 같은 거고 충고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슈드는 어트하고 같은 거고 충고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충고하는 거야 해수 머스트 이자의 해수 투 커버를 비워내고 머스트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머스트 커버 아 지금 한마디에 좀 끝내자 좀 어 내가 언제 해부터 해수 투 가 슈드 하고 갔다고 내가 문법 시간에 가르친 적은 없다 물론 대아파트에서 자유롭게 뭐 느낌적으로 비슷하니까 슈드나 머스트 나 해부 투나 뭐 그게 그거다 그걸 막 섞어 쓰는 눈물도 있지만 문법 시간에 내가 언제 해부터 해수 투 할 때 같은 게 슈드라고 했나 어 그리고 머스트 나 타고 그 다음에 뭐가 다르다라는 것도 소외 요 머스트 나 더 뭐가 달라 돈 해부 투 예 그럼 머스트 커버 또 해수 투 커버 머스트 커버 또 이즈 투 커버 니드 투 커버를 이 자리에 넣겠다고 이즈 투 커버를 넣어야 되겠지 무슨 니드 투 커버를 넣었나 아 계속해서 더 레이스 캔 테이크 오버 투 위크스 앤 더 팀스 오픈 레이스 오픈 레이스 그 또 더 드라우스 스노우스톰스 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드로우 뭐 이거 읽고 있어 지금? 쓰루 오늘 쓰러우야 쓰러우 쓰러우가 어딨나? 쓰루 쓰루 헤이 두번째 읽을 때 뭐 하나 빼먹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를 안 읽었으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더 레이스 캔 볼 땐 투 위치 엔 더 팀 오픈 레이스 뚫루 스노우스톰스 또 똑같이 또 똑같이 또 빼먹고 읽었습니다 다시 더 레이스 캔 테이 볼 땐 투 위치 엔 더 팀 오픈 레이스 뚫루 스노우스톰스 오케이 디아 아이디 타로드 레이스 스노우스톰스 비겐 인 나인 나인틴 일 나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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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쓰리 나인틴 세븐틴 쓰리 너도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숫자 읽는거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고 나중에 듣기평가해서 뭐 걔 동계상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 이런거 해야 돼 개판 나겠다 나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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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쓰리 나인틴 세븐틴 쓰리 이렇게 생긴 숫자는 무슨 무슨 틴 소리나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숫자 중에서 틴 소리 안 나는건 이거랑 이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빼곤 전부 다 무슨 무슨 틴으로 끝나고요 이렇게 생긴 숫자는 전부 다 무슨 소리로 끝나 티 티로 끝나겠죠 네 얘는 뭔데 일레븐 얘는 트웰븐 트웰븐이 어딨나 트웰븐인데 어 트웰븐을 뭐 이렇게 쓰냐 자꾸 트웰븐이라 그러게 트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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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비겐 인 1973 인 렘우리 오프 더 독스 위치 위치 인 렘우리 이 분장은 틀렸죠 당연히 다시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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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장의 우리말 해석이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지 않네요 틀렸습니다 위치 인놈 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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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도놈 도놈 아직 모르나요? 위의 문장이 위의 문장 해석이 뭐였어? 아이디터로드 레이스는 네, 1973년에 개들을, 아, 놈을 구한 개들을 기념하여 시작됐다. 그럼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다시 읽어주세요.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피겐 인 나인틴 세븐티 쓰리 인 메모리 오브 더 도브스. 멀티 되니까 멀티 골라서 읽어주세요. 디 아이디터로드 레이스 피겐 인 나인틴 세븐티 쓰리 인 메모리 오브 더 도브스. 멀티 더 있나요? 아뇨. 그러니까 예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족격 관계되면서. 족적격이 아니니까 생략은 안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원. 코양아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너무 작아졌어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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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부터 엔독부터 미쳤도 스프레드 멀티대면 몰라서 읽어주세요 스프레드랑 스프레드 멀티대면 더 읽어주세요 없으면 없다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피플 오브 놈 리리즈 라이너 아 리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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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동네 사람 리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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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ut the people of Nome, it is medicine, ride away. But the town... Did not... Didn't... Did not... Did not... Did not... Did not... Have... Did not have any... Medicine... 멀티 되면 한 번 더 읽고요. 멀티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읽고요. 그래서 잇은 메디슨, 더 메디슨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of the heavy snow, a sled, a dog sled.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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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되면 멀티 골라서 읽고 아니면 읽으라고 했고요. Because of the heavy snow, a dog sled. Sled relay. 네. 네. 나 얘기해도 된다고? 아니요. Because of the heavy snow, a dog sled. Sled relay was the...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encourage to know. 오케이. 같은 표현. 멀티 되면 멀티 골라서 읽으시고요. 멀티 되면 멀티 골라서 읽으시고요. 다시 다시. 더 없나요? Before long. Before long. Layes to long began. 계속해서. 멀티 되면 멀티, 아니면 그냥 오케이 계속해서 멀티 돼요 멀티 아니면 그냥 멀티 자요 멀티 저 드라이버 오 오 더 트윈 트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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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네요 멀티 아니면 그냥 건우 워즈 드라이버 트윈티 트윈티 이런건 아닌가요 계속해서 더 더 더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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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티둥 벌 가 멀티대요 멀티 아니면 그냥 더 스트롱 이스트 톡 온 이스팀 보지 발도 소희 메이드 발도 이슬 리드도 이스는 뭐 코너지 이는 뭐 코너 1 2 3 4 5 이 메이드 발도 이슬 리드도 5 다시 1 써 발토 워즈 리드도 얘는 그냥 팔아먹어도 돼요? 어 비커즈 발토 워즈 더 스트롱 이스트 더 온 거들 스팀 피코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라고요 네 습니까 계속해서 이슬 리드도 그 다음에 멀티네요 멀티 어떤 말이네 그러면 같은 표현 또 멀티 또 스노우 또 스노우 워즈에 투 헤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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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능력 견이다 그래서 네 네 으 으 으 으 우드 그리고 스펠링 불러주세요 웜 웜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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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냐? 웜웜하게 웜웜 지금 shed 이 소 discovered 입을 다 물면서 소리가 납니다. 웜웥 웬웜 웨어 웨어 멀티 없다. 오케이. 계속해서. 멀티네요 멀티로. 멀티로 멀티로 멀티로. 멀티로 있었던 나를 지금 여태였습니다. 멀티로 멀티로. 멀티로 멀티로? 멀티로. 신스 발토 스탑 저스틴 타임 비커즈 씬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에스 수능태도 보이고요 여기에 워드 세이브드 계속해서 수능 터더 발토와 건어 전부 다가오고 마지막 팀에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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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발토와 건어 20... 21스팀 대이 웜 슬리핑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거너 톨 발톱 컨티뉴 투 킵 고잉 걸... 거너 톨 바토 투 킵 고잉 계속해서 세컨드라고 있습니다. 읽는게 원래 표협입니다 On February 2nd 거너 and his team finally 리치드 놈 The town was saved The town was saved The town was saved 멀티로 On February 2nd 거너 and his team finally They arrived in The town was saved The town was saved 계속해서 The town was saved Every year by Iditarod ra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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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100 만점에 100 근데 잠깐만 내가 아까 뭐 아까 네가 고쳤지 네가 스스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정 몇장 안 남았네요 Don't 그 감사합니다.